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당시 그의 항해 목적이 향신료를 얻기 위함이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가 남긴 일기장에는 우리의 후추보다 더 좋은 향료라는 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입맛을 매료시킨 고추였다. 이로써 당시 값비싼 후추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세계 매운맛 열풍을 일으킨 고추의 매우기 시작된 것이다. 매운 음식이 주재료인 고추는 원산지가 남아메리카의 아마존강의 유혹으로서 알려져 있는 그런 폐류입니다. 약 2000년 전부터 재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신대륙과 함께 후추를 대신할 그런 붉은 매운맛의 향신료를 고추로 쓰게 되었는데요. 펜실베니아 대학의 로젠 박사는 그 이유를 인간은 불날 것 같은 맛이 혀에 닿는 순간에 일종의 마조히즘의 자기학대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즐기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기 이전부터 인카, 오르메, 토르테, 아즈텍의 원주민들은 이미 고추를 재배하고 있었다고 한다. 재미있는 점은 아즈텍 문명에서는 음식 재료가 아닌 고문의 도구로서 고추가 사용된 것인데 맵고 살을 따갑게 하는 고추의 특징을 이용해 분여자 체벌 및 침략자들을 고문했다고 하며 고문서인 멘도사 고사본에서 이러한 고문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에 퍼진 고추는 각 나라의 특색에 맞춰 다양한 소스로 발전했는데 살사, 타바스코, 칠리 등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즐겨 먹는 소스가 됐다. 세계에 퍼진 고추는 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